자, 이게 참 학폭 의혹이라는 것이 어디선가 한 번 딱 봇물이 터지면 그동안 부글부글하다가 밖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전종서 씨, 배우 전종서 씨에 관한 얘기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일단 배우 전종서 씨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도에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여성 배우입니다. 그 이후에도 최근에는 드라마 웨딩 임파서블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의혹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중학교 동창인데, 요새 전종서 광고가 너무 많이 떠서 화가 나서 글 남긴다라고 운을 띄웠고요. 중학교 2학년 초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유학을 간 전종서, 툭하면 애들 체육복이나 교복 훔치거나 빼앗았다가 안 주면 욕하고 또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한때 체육복을 안 줬다가 욕을 들으면서 다녀야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하루는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그 문을 발로 차서 너무 무서워서 조용해지고 나서야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종서 얼굴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속상해서 다른 일도 손에 안 잡힌다, 용기를 내서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종서 씨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바로 고척돔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 레깅스 시구 하면서 더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됐었죠. 그런데 아까 들으신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학폭 의혹, 이걸 아예 공론화하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영등포 소재 중학교 나온 94년생을 찾는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자신은 이렇게 당했는데 나 말고 혹시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달라. 자기는 영등포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내 자식도 이렇게 보내기 싫을 정도로 당시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학창시절 잃어버렸는데 또 뭘 잃어버려야 할까 이렇게 쓰면서 자기 말고 혹시 전종서 씨한테 당한 사람이 있으면 증언해 주실 분들 찾고 있다. 댓글 좀 달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게 폭로글이 현재 모두 삭제된 상황입니다. 결국 소속사에서도 이게 말이죠.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양균 원사님 올 초부터 커뮤니티에 약간 글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솔직히 소속사에서도 같아부터 말이 없었는데 이게 아마 송아연 씨 이게 있고 나서 더 막 갑자기 들불처럼 번지다 보니까 오늘은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입장문을 내놨고요. 입장문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종서 씨 본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소속사에서는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역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사건 말장 제작진에서도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허위여서 대응할 생각도 아예 없었는데 전종서 씨도. 그런데 이게 너무 일이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종서 씨 본인도 법적 대응을 하는 쪽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이게 뭐 송하윤 씨 경우 때처럼 저희한테 무슨 직접 당사자의 제보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런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걸 또 소속사에서는 강하게 부정을 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의혹이 그냥 분위기를 타서 처음 막 이렇게 돌출한 건 아닙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데뷔 때부터 라고 잡아봤습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 버닝으로 데뷔를 한 것이 2018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종서 씨의 동창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 폭력과 연관해서 의혹을 폭로하는 것이 최초로 올라왔고요. 자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데 전종서 씨는 일진이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무리로부터 몰매를 맞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어떻게 하면 교복을 바꿔달라고 해봐야 했고 한 번은 체육 시간에 배드민트 라켓을 빌려달라기에 자기 친구의 친구 거를 갖다가 부탁하면서 빌려줬는데 안 줘서 나중에 찾아갔더니 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증으로 전종서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2년 뒤인 2020년에 폭로거리 또 올라왔는데 전종서 씨가 해외로 가서도 남을 괴롭혔고 무례한 은행을 했다는 내용의 주장이었고 증거로 같이 찍은 사진이 게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 글들은 모두 삭제돼서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캡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양 변호사님 2018년부터 이제 간헐적으로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 나올 때마다 삭제되고 나올 때마다 삭제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 왜 이 글이 없어졌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글을 썼다라는 사람이 댓글로 나는 지우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혹이 제기되냐면 혹시 전종서 씨 소속사 측에서 무슨 힘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들어봤는데 전종서 씨 소속사 측에서는 우리는 뭐 이거 삭제할 권리도 없고 그 커뮤니티 쪽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 삭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희롱 글이라든가 이런 학폭 주장 글이 올라왔을 때 신고는 했답니다. 신고는 했다고 하지만 소속사에서 신고 이후에 무슨 처리가 되는지 이거를 알 수도 없었다라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강력하게 대응을 그동안은 하지 않았는데 워낙 작은 어떤 그런 의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는 글은 이걸 얘기를 해요. 시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송아영 씨 것 때문에 학폭의 논란이 재점화가 돼 있는 시기에 또 글을 올렸다는 부분이 악질적으로 보인다라고 소속사 측에 주장하면서 가능한 빨리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말이죠. 박 변호사님. 전종서 씨에 대해서 종서는 그런 사람 아니다. 옹호하는 글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종서가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두루두루 친구들하고 친한 아이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무실이나 이런 데 불려간 적도 별로 없었으며 피해자가 혹시나 어떤 괴롭힘이나 이런 걸 당했으면 증거를 좀 보내달라 하면서 그 학교, 중학교 졸업장을 첨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송아영 씨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보도를 하면서 일단 저희는 제보자가 있습니다. 제보자가 있고 또 그 제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제보자들도 저희가 연락이 됐고요. 그런데 일단 전종서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언론사에 연락을 해서 공론화가 된 게 아니라 좀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가해자, 피해자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는 항상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컨대 가해자는 그때 장난으로 했지만 또는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대상자가 유명인이 되지 않았었으면 그냥 얘기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유명인이 돼서 지속적으로 어떤 언론에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꾸 그 피해자가 다시 또 상기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현재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앞으로 좀 뭔가 유명 연예인이 되겠다든지 또는 나는 뭔가 좀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 때도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배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좀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지켜보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